자, 항상 제가 하는 것처럼 이미 해설 강의는 끝이 났고 마지막 45번 문제까지 끝났고 뭐 알겠지만 손 난리 났죠? 매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전문항을 저는 찍었지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문항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번은 여러분들 주제 제목 요지 파트에 있는 문제 이 세 문제는 무조건 들어야 돼다 이번에 정답률이 다 50%대로 나왔다고 애매하게 풀면 어떤지를 네가 좀 느껴봐야 돼? 꼭 듣고 30번 어려운데 푸는 방법을 얘기했어 꼭 듣고 빈칸 마찬가지야 이거 너무나 좋은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 평가원이 충분히 낼만한 상황 뭐 순서 삽입 당연하고 그러니까 요만큼은 무조건 듣자잉 알겠지? 난 18번부터 출발하겠지만 너는 필요한 거 골라서 들으세요 잘해! 파이팅! 바이바이 자, 18번부터 좀 짧게 들어가자 뭐 짧게 쉬운 문제들은 좀 금방금방 끝내고 보면은 뭐 한 이 네 번째 출정도 Our Outline of the School 우리의 학교에 대한 개요라는 것이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에 와 있대요 그래서 이제 Execution 이것의 실행과 확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뭐에 의존한다? Your Donation 돈 좀 줘라 이거지 기부 좀 해라 뭐 얘기였었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뭐 Kindly look at our plan on our website 뭐 WW 어디로 뭐 받아주세요 라고 그리고 Donate at your convenience 라고 했어 편하신 대로 좀 기부할 만큼 기부해 주세요 이거죠 됐죠? 네,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 2번 선지 나오시면 되겠네 그래서 학교 개결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려고 자 이제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은 뭐 듣기 할 때 충분히 풀었죠? 네, 보면 로비가 아주 엘레강트하고 아주 잘 조명도 비춰져 있고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좋고 라이트 브라운한 우드 워크랑 아주 스테인리스 스틸 반짝반짝 거리고 있죠 그 다음에 뭐 Short metric hairs runs through this place 뭐 이제 캐리지가 뭐 여기저기 막 지나다니고 있고 또 뭐 자기도 옷도 막 이렇게 잘 입었고 I feel great 오케이 여기까지 어느 정도 느낌 나왔네 위에는 뭐 이제 기분 좋다 이거겠지 밑에 슬슬 봐야지 뭐 슬슬 어머나 I realized that one of my expensive shoes is missing 신발 없어졌어 아우 개비싼 건데 아 이거 어디 놓고 왔나 이거 이거 캐빈에다 놓고 왔나 됐죠? 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그냥 나오셨으면 되겠고 만족스러운 거 했다가 오오 신발 어디 갔지? 당혹스러운 거 이 정도까지 자 이제 우리 20번 갑니다 뭐 가끔가다 20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긴 있었는데 이번 평가 뭐야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냥 막판에서 다 좋네 뭐 주저하는 바 여기 나와있네 It's a good thing 아 여기서부터 가자 Should부터 와야지 네가 뭐 해야 된대? 사람을 고르래 어떤 사람? 뭔가 who want things to be better 좀 더 나은 것들 어떤 것들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을 고르지 안 좋기를 바라는 사람을 고르지 마시래요 너가 사람을 좀 잘 고르라는 거지 It's a good thing 좋은 거지 Not a selfish thing 괜히 네 이기적인 거 아니니까 그건 좋은 걸 원하는 사람을 고르라 이거겠지 To choose people who are good for you 너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고르라고 It's appropriate and praiseworthy 뭐 칭찬할 만하대요 무엇과 관련 짓는 게 associated people whose lives will be improved 삶이 뭔가 좀 개선이 있는 사람들과 좀 연동시키고 좀 인간관계 맺자 이거겠죠 이게 뭐 이기적인 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정답 1번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과 좀 사겨라 여기까지도 큰 무리 없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 파트 중에 하나인 21번 들어가겠는데 21번 여러분들 이거 다시 들으실 때 꼭 뭘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그냥 마구 읽지 마시고 얘는 지금 뭐하고 뭐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를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자 시작